음악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유통관리사 2급을 1과목 같이 공부할 기동근입니다. 먼저 유통분류 일반관리를 할텐데 1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2과목, 3과목, 4과목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어떤 운송하거나 수송하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과목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내용을 진행할 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경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경로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조직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특징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공동수배송이나 이런 부분들 공동화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로 문제를 꽉아주고 많이 내는 스타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과목에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1과목은 법률 부분이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 부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먼저 숙지를 하시고 계산 같은 경우는 EOQ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계산 정도만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적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4과목하고 1과목은 많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론들도 있고요.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물론 시스템적인 부분들의 어떤 용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접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1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개념하고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는 계산 문제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